안녕하세요. 미츠키입니다. 참 오랜만이죠?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비디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월 초에 헬로 방 있어요?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 제가 마지막 나온 방송이었는데 근데 그 방송 아직 못 봐서 오늘 같이 보는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저도 아직 안 봤지만 그래서 어떻게 편집하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방송하는지 벌써 거의 3개월 됐어서 그래서 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촬영한지 진짜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방송도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도 많이 남아요. 성명은 진짜 예뻐서 나야 나! 저도 그 사진이 있어요. 제가 중인공이 아니라서 다른 것을 많이 안 나왔지만 이번에 제가 취중생이 가서 그... 제 취중생과는 조금 모이셨셔서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취중생과 함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 취중생과 함께 제 취중생과 함께 제 취중생과 함께 앤가피크와 모두가 거의 다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 함께? 갑자기 영어고래 안녕하세요 미치구 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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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 도스는 김기방은 아 진짜 착했어요 얘기 김기방이랑 얘기 많이 안했지만 다 연예인인데 왜 이렇게 작지? 정말 작아요 착해요 작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안했어요 저 쇼트 나쁘지 않았어요 다 나와줘 아 같이 또 먹어보고 싶어요 아... 저 위에 보는 친구들 원래 다 다음 프로그램 찍었는데 우리 시음을 했어 그래서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같은 방송 다시 나올 수 있는지 진짜 재밌었어요 그냥 친구처럼 친구들 같이 여행하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아마 다른 사람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친구 다 알고 그리고 이제 연예인도 알아서 그래서 이거 내 생각은 진짜 재미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I really didn't want to go home. If you enjoyed this video, thank you and like it and share it with me. Please do that.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